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또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항상 무엇을 하라고 강조했죠? 기도해라. 그래서 항상 업장 소멸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기도하면서 복을 짓고 복과 선억과 공덕을 쌓아 나가면서 이 마음을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아주 젊은 청년불자에게 남성이 되시는 청년불자에게 아주 감동적인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며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믿음을 줄 수 있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청년불자 분께서 원래 어렸을 때부터 타종교를 믿고 있었대요. 타종교를 믿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아무리 신에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철저히 무신론자로 살다가 종교는 의미가 없고 신이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무신론자로 살다가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 그런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청년불자분께서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희한하게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꿨대요. 항상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꿨는데 특히 어떤 꿈을 꿨냐면 군인들 나오는 꿈을 많이 꿨답니다. 군인 나오는 꿈. 그런데 항상 군인들이 어디 이렇게 큰 군장을 메고 어딜 행진을 한다거나 혹은 행군을 한다거나 군인들이 항상 단체로 나오는 꿈을 굉장히 자주 꿨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군인들 나오는 꿈만 꿨다 하면 항상 안 좋은 일이 터졌대요. 그러니까 그 무슨 징크스마냐. 그 군이 나오는 꿈들만 꾸면 집안에 항상 안 좋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공장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집안에 압류가 들어왔을 때 그때도 그런 꿈을 꿨고 지방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머니가 공장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손을 크게 다쳐서 장애인이 되셨대요. 그때도 그 군인들 꿈을 꿨대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사업이 망하신 아버지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간암. 간암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게 됐을 때도 그 꿈을 꿨답니다. 그리고 끝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많았는지. 고등학교 때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창 수능 준비를 해야 될 때 낮에는 학교 다니고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형편이. 밤에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막 그냥 막 태풍처럼 휘물어치니까 사람이 숨통을 좀 튀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나 봐요. 여사 말해 극단적인 선택이 정확히 뭔지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대충 짐작은 가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겹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도 그 꿈을 꾸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제발 신이 계시다면 제발 좀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에 세례도 받고 간절하게 신에게 기도를 올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신이 있다면 내가 정말 신에게 기도를 했다면 적어도 신이 나에게 이런 선택을 할 정도로 나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응답이 있더라 없더라. 아무 응답이 없더라. 그리고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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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 한 해를 보내게 되겠죠. 그래도 머리가 좋았나 봐요. 대학도 들어가고 편지에 내용 보니까 이과에 들어가고 없더라고요. 이과. 난 문과거든요. 난 수학 잘하는 애들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문과 체질인가 했더니 이게 책 보고 법문하라고 문과 체질이었나봐요. 책 보고 법문하라고. 하여튼 수학은 완전 잼병이에요. 선수도 잘 못해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쯤에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아는 지인이 있었대요. 아는 지인의 소개로 어느 스님을 만나게 됐대요. 스님하고 이런 저런 대화를 많이 했겠죠. 아마 이제 스님이 이제 대충 그 젊은이의 청년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아마 참 업이 두껍구나라는 걸 느끼셨겠죠. 불교는 이미 매뉴얼이 있어요. 업장이 두꺼운 자들이요. 무엇을 알아?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때 그 스님이 지장경을 사경해라라고 권유를 하셨대요. 지장경을 사경해라. 아마 그 스님께서는 지장기도 하시던 분이었나봐요. 불교의 지장보살의 가피와 위심력에 대해서 설해 놓은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있어요. 워낙 유명한 경전이라서 줄여서 지장경이라고 하거든요. 지장 찍어. 이게 아니라 지장보살. 지장경을 사경해라. 사경을 베끼는 거예요. 원래 독경하는 것도 좋지만 독경하는 것보다 베끼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종교를 안 믿는 무신론자잖아요. 어렸을 때 나름대로 신에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스님이 지장경 사경해라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바로 성근이에요. 뭐라고요?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전생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악업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래도 착한 선업 하나는 지어 놓은 거예요. 이걸 성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내가 이제 웬만하면 사람들 보고 기도하라는 말도 잘 안 해요. 말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사람들은 그냥 소나무만 봐도 열심히 기도해요. 제 주변에 소나무 보시고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고 저 찾아오신 분들 중에 기도시켜가지고 기도해서 크게 가피 받은 분도 있지만 꾸준히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분들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번 생에 업장을 소멸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기도들을 안 할까? 결론이 업이 두꺼워서 그래요. 복이 없고 성근이 없으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것도 결국 누구 업이다? 자기 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이 지장경 사경해라 하니까 하고 싶더래요. 이게 착한 뿌리예요. 보통 스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기도해봤는데 신에게 기도해봤자 효과 하나도 없더라고요. 스님 이 저분은 아마추어 하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와닿더래요. 계속 사경을 했대요. 책 하나 구하고 노트에다가 계속 사경을 했대요. 지장경을 보면서 지장경이 보통 한 중편 소설 정도 되거든요. 분량이 장편까지는 아니고 중편 소설 정도 되는데 계속 손으로 베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권 베끼고 두 권 베끼고 세 권 베끼고 한 네 다섯 권 정도 베끼었을 때 네 다섯 번 베끼었을 때 그 사이에 자꾸 막 꿈을 많이 꿨대요. 자꾸 이런저런 꿈을 꿨는데 중요한 거예요. 네 다섯 번 정도 지장경을 사경하고 나서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이렇게 무슨 책을 들고 있더래요. 책에 이게 딱 봤더니 막 사람 이름들이 막 적혀 있더래요.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죽였던 살생부였던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죽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살생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꿈이에요. 그냥 꿈. 꿈인데 딱 본 순간 잠에서 깨면서 느낌이 오더래요. 지장경에 보면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장경 보면 진짜 나쁜 짓 못해요. 인과 업보, 지옥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지장경을 한 네 다섯 번 썼으니까 느낌이 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웠던 게 전생에 무엇을 많이 했구나. 살생을 많이 했구나. 살생 업보가 있었구나. 꿈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썼대요. 믿음이 온 거예요. 계속 쓰다 보니까 일곱, 여덟 번 정도를 썼대요. 일곱, 여덟 번 정도 사경을 했는데 꿈을 꿨는데 드디어 꿈에서 봤대요. 물론 꿈은 꿈일 뿐이지만 그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됐는지를 꿈에서 확신을 얻은 거예요. 항상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꿈을 꿨다고 했죠? 군인 꿈을 꿨다고 했죠. 꿈에서 자기가 전생에 군인이었는데 군인 지휘관이었대요. 군인 지휘관이었는데 어느 마을이었대요. 상부의 명령으로 위에서 내려온 상부의 명령으로 자기는 싫지만 상부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명령을 내려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 죽였대요. 너무 이야기해 감정입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꿈에서 본 거예요. 아, 이게 내 살생의 업보였구나. 내 살생의 업보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힘들고 괴롭고 그딴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었구나. 더 열심히 사경을 했답니다. 계속 이제 사경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대기업에 면접을 넣었대요. 대기업에 이제 대기업에 이제 원서를 넣어서 면접을 보게 됐대요. 면접 보기 전날에 어머니가 꿈을 꾸셨대요. 면접 보기 전날에 이제 아들의 원서 놓고 꿈에서 슝악하게 생긴 사람이 꿈에 나타나더니 네 자식 잘되는 꼴 못 본다. 어떻게든 네 자식을 내가 막을 거다. 하고 막 악다구니를 하더래요. 어머니가 자식이잖아요. 자식 일이잖아요. 그 슝악하게 생긴 사람한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기도 올릴 테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정사정을 하니까 슝악하는 사람이 할 수 없지 하고 체념하면서 그 이렇게 종이에다가 합격 도장을 딱 찍어주는 꿈. 막 막 막는다고 하더니 안 돼 안 돼 하더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어머니가 그런 어떤 마음에 합격 도장을 딱 찍어주는 꿈을 딱 꿨는데 합격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여기서 떨어졌대요 이러버리면 분위기 이상해지려나 대기업에 합격이 됩니다 더 놀라운 얘기가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원래는 자기가 떨어지는 거였대요 최종에서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꿈꾼 다음날이겠죠 갑자기 사장님이 무슨 바람을 불었는지 야 그 사람 그냥 합격시켜 이렇게 됐대요 최종에서 원래 떨어진 거였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그냥 합격시켜라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속 사경을 했답니다 여러분 대기업이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대기업 바쁘잖아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말 뻥이에요 설마 그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언제 그걸 다 썼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진짜 바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엄청 바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려면 어떻게든 기도가 됩니다 계속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해외에도 발령을 나갔나 봐요 해외에 발령도 나가고 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일단 간암에 걸렸던 아버지가 일곱 번의 수술 끝에 건강을 되찾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됐대요 수술을 몇 번 받으셨다? 일곱 번 그리고 어머니도 재활치료가 다 되셨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손도 치료가 되셨대요 그리고 그동안 대기업에서 자기가 월급 받는 거를 그동안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채 빚이 많았답니다 사채가 무섭잖아요 사채 빚도 다 갚았대요 이제 월급을 다 쏟아 부었겠죠 그 집안도 너무나 안정되고 너무나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지장경 사경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이제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부모님들이 다들 절에 다니신대요 자기 남동생인데 남동생한테도 기도하라고 시킨답니다 이와 같이 가피를 얻게 되었다 이분이 하신 얘기가 지금 페이스북 친구인데 페이스북 보니까 사진이 많이 안 올라오는데 외국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소나무 완전 광팬이시래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지금 13번인가 이상을 쓰셨는데 자기 목표가 70번 쓰는 거래요 70번 근데 그게 꿈에서 그게 왔대요 꿈에서 내 전생의 살생업을 녹이려면 70번은 써야 된다는 걸 꿈에서 봤대요 그분 말씀이 그래서 여자친구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외국인 여자친구한테도 불법을 이제 포교를 해가지고 외국인 여자친구가 지장경을 3번을 썼다 벌써 대단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인생의 절벽에 떨어졌을 때 지장보살 가피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고맙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청년불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다음 생에 꿈이 있답니다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동자승으로 출가해서 동자승으로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수행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게 자기의 꿈이래요 그러면서 지금도 지장경 70번을 목표로 사경을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불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피가 있어요 분명히 가피가 있습니다 근데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우리 불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천수경 열심히 신묘장구 달하니 천수경 신묘장구 달하니 열심히 기도하다가 소나무에서 금강경 얘기하면 오늘부터 금강경 해야겠다 또 금강경 열심히 하다가 소나무에서 법화경 얘기하면 아우 그냥 법화경이 최고야 법화경 그러다가 또 무슨 능험주의 얘기하면 아스님 저 오늘부터 능험주 외우려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지장경 사경 얘기했잖아요 야야야 오늘부터 지장경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금강경 법화경 능험주를 하든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최고다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미 그게 아집이에요 나에 대한 집착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좋고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좋고 지장경은 지장경대로 좋고 신묘장구 달하니는 신묘장구 달하니대로 좋고 어떤 기도든 정성껏 하면 가피가 있다 없다 분명히 가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또 지장가피와 관계가 있는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얘기는 육군본부에 호국사라는 군법당이 있나 봐요 그 호국사라는 절에서 어느 군인 불자님의 재미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불자님께서는 이제 직업 군인이셨나 봐요 직업 군인이었는데 몇 개월 차이로 몇 년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짧은 몇 개월 차이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세상을 떠나셨대요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마음 추스리기도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원망스럽고 만사가 다 귀찮더래요 그래서 자꾸 살아생전에 부모님 잘 모시지 못한 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래요 효자인가 봐요 효자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가슴도 답답하고 귀찮고 짜증나고 이런 와중에 그나마 인생에 한 가닥 낙이 있다면 절에 가는 거더래요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 올리고 가만히 부처님 앞에 법당에 앉아있으면 그게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더래요 전생에 불연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스님 전 절에 못 가겠어요 왜요? 절에 가면 사천왕이 있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하는 분 또 스님 전 절에 가면 향냄새가 그렇게 싫어요 하는 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고 해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의 사천왕을 보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의 업이 두꺼워서 찔리죠? 절에 오면 향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향냄새 맡으면 밥도 못 먹겠다는 사람들은 업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절에 열심히 당이고 기도 많이 한 뒤로 예전에는 향냄새만 맡아도 밥을 못 먹겠다는 사람이 집안에 허구한 날 향을 꽂아가지고 가족들이 죽겠더래요 아주 그냥 근데 향도 좋은 거 써야 돼요 화학 제품을 만든 싸구려 향 너무 많이 피면 패가 상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향을 만들 때 아주 고급으로 귀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고급 향은 머리를 맑게 하고 몸의 기여를 뚫리게 해주지만 화학 제품을 만든 아주 값싼 향은 오히려 몸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에 폐쇄된 곳에서는 함부로 많이 피면 안 돼 알겠죠? 어떤 분은 주구장창 그냥 향 피우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크게 속을 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 새로운 부대에 부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대에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업무도 열심히 봤대요 열심히 일도 하고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딱 1년이 지나고 승진에서 떨어졌대요 진급에서 떨어졌답니다 군인들은 진급이 예민하잖아요 군인들은 진급이 엄청 예민하지 않습니까 동기들도 있고 또 진급이 안 되면 또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하더래요 그래서 부모님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신 그런 어떤 울적한 마음에 승진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나중에는 부처님 꼴도 보기 싫더래요 막 서운한 거 있잖아요 서운하고 막 섭섭한 거 그래서 부처님은 뭔 죄야 자기 복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꼭 아쉬울 때 부처님 찾고 1차를 안 풀리면 제일 그냥 아쉬운 또 서운한 게 누구예요? 부처님이야 참 부처님이 우리 부처님이 참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이렇게 부처님 안에 보면 속이 뻥 뚫려 있어요 아시죠? 불쌍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 속이 뻥 뚫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속 터져서 그래 속 터져서 속 터져서 맨날 불자도 오면 아니 내가 작심하고 한마디 하지마 불자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빌 때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빌어요 막 울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빌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자 이제 농담이고요 부처님은 거의 다 자비로서 포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훈훈하져도 부처님의 꼴도 보기 싫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이 답답할 때 어느 스님을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게 됐대요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했대요 부모님이 일찍 떠나셔서 잘 모시지도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자꾸 걸리고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승진도 떨어지고 부대에서 일도 자꾸 꼬이는 것 같고 너무 힘듭니다 이제 절에 다니기도 싫습니다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조상 천도제를 좀 올리고 조상 천도제는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조상 천도제를 올리고 지장 기도를 좀 열심히 해봐라 라고 했대요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스님의 말씀을 듣고 기본적으로 이 군인 불자님이 불심이 깊었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새롭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가족들끼리 상의를 해서 천도제를 잘 올렸대요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 천도제를 잘 올리고 그날부터 지장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아주 이제 지장 기도를 열심히 지장보살 지장경도 읽고 지장보살 연불도 하면서 지장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넷 달 지나면서 희한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가 자기 얼굴이 확 밝아졌대요 보는 사람마다 오 뭐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동안 뭐 부모님 돌아가셔서 울적하고 진급 떨어지니까 항상 인상 팍팍 쓰고 다닐을 거 아니에요 인상 팍팍 쓰고 아 신생마 이러면서 나 담배 나 담배 안 펴요 오해하지 마세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아 인생 뭐 같다 이러면서 인상 팍 미간 맛 찌푸리잖아요 미간을 습관적으로 찌푸리는 사람은 될 일도 안 된대요 운이 막혀버린대요 거울부터 한번 봐보세요 항상 인상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졌대요 여러분 얼굴이 환해졌다는 건 관상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관상이 달라지니까 복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얼굴이 밝아지니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대요 가화만사성이라 집안이 편안해야 사업도 잘해요 집안이 편안해야 사업도 잘 되지 집안이 콩가루인데 나가서 사업이 잘 된다? 쉽지 않아요 집안이 편안해야 돼 집안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이상하게 부대에 꼬이던 일들이 잘 풀려나가더래요 자꾸 주변에서 또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1년이 지났는데 진급을 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진짜 진급이 됐구나 새로운 부대에 가서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너무 기적같은 가피를 너무 많이 받았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새로 부임한 부대에 법당, 군법당 짓는데도 열심히 노력했대요 원래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도량 부처님의 법당 세우는 게 큰 복을 짓는 거라고 하거든요 군대에 법당 세우는데 크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했더니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부대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부대에서 사건, 사고 크게 터지면 거기 줄줄이 진급이 다 막혀요 그리고 사람 인명 피해까지 일어나면 이렇게 군복 벗어야 되고 책임지고 벗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군 생활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항상 군대에서는 사건, 사고 터지는 게 굉장히 예민한데 자기가 있는 동안에 기적같은 가피를 엄청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트럭이 굴러가지고 놈두렁이에 굴러서 크게 인명사고가 날 뻔할 때에도 트럭이 기적같이 멈춰가지고 아무도 다친 적이 없었고 어느 병사는 황산이 눈에 텄대요 황산 완전 실명이잖아요 황산이 눈에 텄는데 기적같이 그게 잘 돼가지고 전혀 눈에 시력이 손상도 없었고 그리고 또 부대에서 휴가 나간 부대 군인이 폭행당하는 여자를 구해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부대가 아주 그냥 그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고 나쁜 일들이 사건, 사고가 하나도 안 났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부처님의 가피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분께서 아 내가 예전에 잠깐 기도했을 때 진급이 떨어졌을 때는 부처님 서운하니 원망스러니 했지만 내 마음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무엇이 있었구나 가피가 있었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체험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기도의 가피 같은 걸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불교를 머리로만 따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났어 그래요 자기 머리로만 불교를 따지고 내가 아는 불교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절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들은 다 뭐예요? 사꾸란가? 제 주변인만 해도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평생 부처님 은혜 갖는 마음으로 산대요 불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귀로 들어온 불교는 귀로 나가고 귀로 나가고 머리로 들어온 불교는 머리에서 끝나요 진정한 불교의 묘미는 체험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체험했을 때 그때 비로소 가피의 꽃이 활짝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지장 기도를 하셨던 군인 불자님께서 꼭 불자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경험상 참 귀 기울일만 해요 첫째 너무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효과를 빨리 보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평소에 저도 소나무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효과를 빨리 보고 늦게 보는 것도 결국 누구 복이다? 내복이다 근데 대부분의 불자들을 보면 특히 소나무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소나무의 가피 이야기 듣고 나서 와 저 가피 나도 한번 받아봐야지 하고 기도 좀 찌끔찌끔 하다가 효과 없으면 아우 개뻥 효과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도 분명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 업이다 생각하고 지금 닦아나가는 마음으로 급한 마음 효과를 빨리 보려는 마음 효과를 빨리 보려는 마음을 속효심이라고 부릅니다 속효심 효과를 빨리 보려는 마음 그것부터 내려놓아야 돼요 그냥 효과가 있건 없건 평생 꾸준히 닦는다 그래서 그 빨리 효과를 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장중하게 꾸준하게 기도해라 두 번째 조상천도제를 꼭 올려드려라 실제로 우리가 지장경에 보면 천도 본문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지장보살의 머나먼 전생 자체가 지장보살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여인의 몸이었을 때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서 아라한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연부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천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상천도제가 분명히 복을 짓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단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꼭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천도제는 공덕을 쌓는 좋은 방법이지만 사특한 사람들이 사기치기 좋은 것도 천도제예요 뭔지 알죠 사람 사주봐주고 겁준 뒤에 너 천도제 안 지내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큰 거액을 요구해서 천도제 지내고 그걸로 제 주변의 불자님들도 그걸로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천도제를 욕심으로 지내지 마세요 천도제는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도제는 만병통치가 아니에요 스님 우리 애가 대학을 못 가는데 천도제 지내면 이번에 대학 갈까요? 목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천도제를 지내는데 애가 대학을 가 이런 류의 상담을 하는 불자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천도제는 공덕을 쌓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아주 훌륭한 방법이지만 욕심으로 욕망으로 천도제를 지내지는 마십시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 천도제를 지내려면 크게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첫째 천도제 지내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자기는 기도 안 해놓고 스님들이 천도제 아래서 지내주겠지 이거는 그지 마음이에요 그지같은 그지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닦아서 내 복을 받아야지 스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천도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천도제를 정성껏 지내야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천도제를 지낼 때는 아무한테나 지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건 어른 스님들이 집주해 주신 얘기예요 평소에 계율을 잘 지키고 평소에 기도, 연불, 수행을 많이 해주신 스님들이 천도제를 해줄수록 그 영가에게 효과가 더 크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개나 소나 다 천도제 해봐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도제를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만병통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욕망으로 천도제를 지내지는 말아라 다만 공덕 쌓는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내라 그리고 천도제를 지낼 때는 내가 먼저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천도제를 지낼 때는 계율을 깨끗하게 잘 지키시고 평소에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천도제를 지내줘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줘야 더 큰 효과가 있더라 가족끼리 함께 기도해요 예를 들어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자식 있는데 엄마 혼자 죽어라 기도하면서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뭐 하는 것보단 낫다?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단 뭐 하면 더 좋다? 같이 해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촛불 하나 켜놨을 때랑 촛불 네다섯 개 모아놨을 때 열기가 다르잖아요 열기가 다르잖아요 같이 한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또 이 얘기 듣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자식 새끼들은 기도 안 하는데 하면서 기도해 기도해 하다가 오히려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강압적으로 하지는 마세요 뭐 하지는 말아라? 강압적으로는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기도는 혼자서 기도해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두루두루 함께 가족들이 함께 기도를 한다면 가정에 더 큰 선업과 공덕이 쌓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강압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우리 불교는 남을 불편하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지도만 해서는 안 된다 틈틈이 보시도 많이 해라 무엇을 많이 해라? 보시는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절에다 공양 올리는 것도 복 짓는 거지만 또 우리 주변에 부루한 이웃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공양 올리고 보시하는 것도 큰 복을 짓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딱 내 기도만 하고 복을 안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복을 안 짓는 마음은 종지기 같은 마음이에요 조그만 조그만 그릇 같은 마음입니다 내 그릇이 작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부처님 가피가 듬뿍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부처님은 퍼주고 싶어도 내 그릇 자체가 작은 거예요 내 그릇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다? 널리 보시하는 것이다 항상 공양 올릴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기도할 때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바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감사의 기도를 올려라 제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내 낭편에게 감사합니다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 오를수록 기도빨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가 기도할 때 그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짓 마음이죠 맨날 달래 그런데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에 기도를 해봐라? 감사의 기도 그냥 이 순간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저와 제 밑에서 공부하시는 불자님이 계신데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평생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대요 항상 불자님께 더 이상 바랄 게 없대요 무조건 감사하대요 꿈을 꿨는데 생생한 꿈이었대요 꿈에서 칼을 가진 칼을 가진 군인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람들의 목을 배더래요 앞에서부터 목을 베고 목을 베고 목을 베는데 자기 차례가 딱 왔을 때 순간 우리 같으면 관상보사님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순간 아 나 죽을 때가 왔구나 나 죽는구나 부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는 순간 군인이 씩 웃으면서 칼을 딱 놓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깼대요 야 이거 보통 경지가 아니에요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러실 필요 없어요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의 아름다운 가피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고맙습니다